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라반 리모델링 완료하고 두번째 출정인데 며칠 전에 장소 답사했던 대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주말이라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도착해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흡사 비내섬 비슷한 모습이구요 굉장히 칼대밭 사이사이 카라반이나 캠핑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도 넓으면서 얕아서 울갱이 잡는 사람들 가끔 오는 것 같아요 반대편 가리 반대편 쪽도 되게 널찍한 공터가 있습니다 아직 카라반 유저분들한테는 여기가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카라반하고 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괴산 읍내에서 가까운 곳인데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밖에 없네요 너무 조용하고 발전기 지금 틀어놔서 전기 공급하고 있고 소리는 방음박스 사용을 안해서 조금 시끄러운데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방음박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되게 조용하고 너무나 한가롭고 좋습니다 풍경 한번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목울도 일어나는 거에요 목울도 일어나는 거 보겠습니다 목울도 일어나는 거에요 교환이 많이 봐서 catalog해 주시는 분들 한 번에 신청해야죠 너무 좋습니다 judgments 좀 늦게 자야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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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번 보여요? 부탁드려요? 녹을때도 했잖아 이건 나쁘고 가만히 있어 이봐 안줄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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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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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중심식 쭉의 침을 오픈하게 비교해 주시지 않습니다 깜짝이야 집대핀 이걸 먹어야 déin 앞전표 이걸로도 잘 먹어요 고춧가루는 왜 못먹는다고? 이거 누룽지는? 다룽지 삶아 먹어야 돼 바로 누룽지 밥을 먼저 먹어요 맛있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맛있게 먹으러 가야해요 무거워라 그냥 남은거 먹으러 가야해요 먹으러 가야해요 맛있게 먹으러 가야해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러 가야해요 생겨랑도 맛있나봐 생겨랑도 맛있나봐 애써 많아오래도 비록 신념 야 거기 오준네 근데 그냥 먹자 맛있어 맛있어 이거를 왜 이러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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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자 오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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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